경기도가 4.15전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선수단 해단식을 열었습니다. 경기도는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49개 직종의 153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8개, 은메달 10개, 동메달 17개 등 99명 입상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해단식에 참석한 이와순 경기도 행정 2부지사는 선수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숙련기술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